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인가 육개장 닭김치 깍두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하나 틀어 놓고 아 오케이 좋았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군요 맛있어 제가 좋아하는 김치로군요 음 이거 먹고 자야죠 한 2시간 정도 좀 앉아있다 자야겠죠 어? 날씨가 좀 쌀쌀하군요 흠 어째 소리하고 좀 괜찮습니까? 비율이 괜찮습니까? 어째 어서 오십시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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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묻었습니까? 오늘 뭐 하다뇨. 그러면... 저도 자면서 해야...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? 아... 반은... 떠먹고... 반은 덜어먹는... 말아먹는 줄 아십니까? 바로 둘 다 위암이죠. 떠먹으시는 분들도 있고... 말아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...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배려하고 있습니다. 일단... 일단 이거 치워놓지... 모니터... 모니터 3개입니다. 듀얼 모니터 이거 두 개. 하나는 2컴짜리고... 하다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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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랩은 미정입니다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트위치 무엇이냐고요 저희 길드 이름 홍보중입니다 트위치 옷은 아닌데 아 뒤에 잘 안보이네 대회에서 준옷이거든요 먹포가 무엇이냐고 유튜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나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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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어 입술 빨개진거 보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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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고 소화 좀 시키고 자야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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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듣지 않았나요? 방금 이 고기 예고관인가? 시청자 정모 형 나중에 내봐야 알겠죠? 따먹으면 아무 때나 안합니다 얼큰한 온길이 형 비교적 힘든 편이죠? 맛있게 해봐야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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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요 다 6개 나눠요 조금만 풀라고 그랬거든 근데 밥이 조금만 남은 거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 다 가져와가지고 먹물이 이어진 이것으로 육개장 아떡이 김치 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고맙습니다